알바생을 모집하던 중 지원자에게 폭언을 듣게 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 화난 92년생 알바 구직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. 한 지원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이 왔는데요. 지원자 A씨는 자신을 92년생 여성이라며 근무 시간과 석식 제공 그리고 급여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. 이어 이종일이 처음인데 지원이 되냐라고 묻는데요. 해당 문자가 온 건 오전 9시 그러나 이후 6시 50분쯤 다시 온 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A씨는 싸가지 없는 사람아 문자를 읽었으면 답을 친절하게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상한 회사에 관심 가져주고 지원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기어야지 그런 인성으로 무슨 직원을 구하냐라고 분노하는데요. 그러면서 니네 업체를 불매하겠다 하는 일마다 망하고 교통사고가 나길 바란다라고 경악스러운 저주 문자까지 보냈습니다. 지원 문이 연락에 답을 해주지 않은 글쓴이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. 글쓴이는 혹시 이런 협박 문자 신고 가능하냐며 저런 식으로 문자 왔는데 살다 살다 이런 문자를 처음 받아본다고 토로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음 보낸 문자부터 예의 없고 인성 덜 된 게 느껴진다. 수준 보면 답장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. 문자 하나 답장 안 한 거로 회사를 구하셨다. 저런 인성이면 생각지 않게 잘 걸은 것임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